네 요 로우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죠 요 로우가 이거 한 포티에 6천원 하는데요 너무 예쁘죠 물이 너무 곱게 이렇게 들은 거에요 로우 이거 한 포티에 6천원 합니다 제가 오늘도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조아다육으로 영상 촬영을 나왔는데요 요렇게 이쁜 애들 같이 보시면서 오늘도 한번 가보실게요 나나흐꼬미니 나나흐꼬미니 요것도 6천원 합니다 나나흐꼬미니 6천원 이요 요 아이는 몽슈슈라고 합니다 몽슈슈 요아이도 12,000원 합니다 12,000원 몽슈슈 12,000원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아이는 카사블랑카 금 카사블랑카 금 인데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카사블랑카 금 15,000원 합니다 카사블랑카 금 15,000원 요아이는 오렌지 몽러 인데요 오렌지 몽러 6천원 이요 이렇게 오렌지 몽러가 이거 좀 6천원이면 좀 싼 편이네요 오렌지 몽러 이 몽러가 정말 묵을수록 너무 예쁜 아이죠 오렌지 몽러 6천원 이요 여기는 호빗당인 호빗당인 요거는 아이는 8천원 합니다 8천원 이렇게 큰 아이는 큰 분에 이렇게 심겨진 아이는 2만원 합니다 호빗당인 호빗당인 요 조화다육은 차양돌을 너무 전문으로 이렇게 파시기 때문에 차양돌이 정말 예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건 슈퍼오션 인데요 슈퍼오션 색감이 너무 좋죠 슈퍼오션 12,000원 합니다 12,000원 요 아메클론 요 아메클론은 3만원 요 색감이 너무 이쁘죠 아메클론 3만원 색감이 아주 너무 이쁘죠 요아이는 샤프란 블루 샤프란 블루도 3만원 합니다 샤프란 블루 요렇게 이쁜 애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오면은 요 사장님이 요 아이들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분갈이를 농장에서 갖고 와도 다 분갈이를 한거라 집에 가서 분갈이 따로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길러시면 되거든요 여기 사장님 흙이 좋은 흙으로 쓰셔가지고 저도 어떤 때 여기서 분갈이를 해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잘 자라요 요아이는 핑크루틴이라고 하는데요 요아이 1만원 합니다 핑크루틴 1만원 요 요아이는 체리로즈 체리로즈 2만원 합니다 어떤 농장에는 가면은 그냥 농장에서 갖고 온 흙 그냥 써가지고 그냥 팔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일일이 분갈이를 하시더라구요 일렉트라 12,000원 합니다 일렉트라 12,000원 요아이도 싱글 레이디 아 라인이 너무 이쁘죠 싱글 레이디 12,000원 요아 색감이 너무 예뻐요 싱글 레이디 12,000원 요아이는 환엽 마드링 이라고 하는데요 환엽 마드링 이렇게 생겼고 아주 손끝이 너무 이쁘죠 환엽 마드링 12,000원 합니다 환엽 마드링 12,000원 요 레드플럼 레드플럼 요아이도 너무 이쁜 아이죠 요아이도 2만원 합니다 레드플럼 2만원 요 논개 너무 카리스마 있지 않아요 논개 아 너무 이뻐요 그리고 중품 정도 되는데요 논개 8만원 합니다 8만원 아 색감이 즐겨주죠 논개 8만원 요 핑크블러썸 핑크블러썸 이거는 3만 5천원 합니다 핑크블러썸 3만 5천원 요 요 아메티스트 요것도 색감이 너무 이쁘죠 요것도 3만원 합니다 요 레종 요 레종도 새로운 신품종 같아요 레종 2만원 합니다 2만원 레종 2만원 요 아이는 자구까지 2개를 자구를 달았어요 근데 애플리라고 하나봐요 애플리 5만원 요 5만원 요 자구 2개를 이렇게 다른 애는 5만원 이고 요 외두로 있는 애는 3만원 합니다 요 애도 너무 요거 라인이 너무 이쁘죠 요 아이돌은 적기는 해도 요거 폰타나라고 합니다 폰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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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커다란 애들도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너무 애기 인데요 요런 애들은 중품점도 되거든요 요거 4만원 합니다 폰타나 4만원 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색감이 너무 예쁘죠 폰타나 4만원 네 여기 아주 멋진 애가 있습니다 요거 아도니스 아도니스 요거 쌍두인데요 25만원 합니다 아도니스 25만원 제가 어떤 농장에 가서 반했다고 하는 그 아도니스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신품종이 들어왔네요 요건 20만원 합니다 요렇게 환협에다가 이 입장 좀 보세요 너무 멋있죠 아도니스 20만원 너무 멋있습니다 요거 다 분갈이 요렇게 해놓은거라 갔다가 키우시기만 하면 돼요 아도니스 20만원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요아이는 SP인데요 이름을 못찾아서 이렇게 SP라고 하지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거 SP 3만원이요 네 요아이는 아가보이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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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물 좀 보세요 아유 물 좀 보세요 아가보이데스 8천원이요 8천원 요렇게 이두 군생은 12,000원 합니다 아유 너무 이쁘죠 색감이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색깔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요거는 풀링이라고 하는데요 풀링 요것도 2만원 하는데요 요거는 그냥 까만 분이 아니라 굉장히 분이 크거든요 요거 2만원요 풀링 2만원 요거는 타이거 보니 타이니버거 제가 이름을 잘못 말했네요 타이니버거 인데요 요것도 색감이 너무 이쁘죠 타이니버거 요거 8천원 합니다 타이니버거 8천원 요아이는 황홀한 연꽃 인데요 아유 정말 황홀해요 너무 이뻐요 황홀한 연꽃 5천원 합니다 5천원 아유 예쁘죠 요아이는 원더풀 철화라고 하는데요 아유 철화가 이렇게 이쁘게 엮여가지고 색감이 너무 이쁘죠 요거 3만원 합니다 3만원 네 너무 이쁜 애들이 많아서 아주 구경 잘하고 갑니다 여기 좋아다육은 택배도 되니까요 택배 신청하세요 네 지금까지 똘이 사랑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